그 다음에 22번을 보시면 증권 물어봤죠? 이거 기억하시죠? 얘네 구별하는 기본적인 것은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위 거라고요. 원리금 수치권이 있죠. 누가 갖고 있느냐. 원리금 수치권을 갖고 있는 애가 조기상환 위험을 같이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S 들어가는 애들 있죠. 전부 이거 2로 간다고 그랬고. 여기 B로 가는 애 있죠. 얘들은 전부 다 발행기간이. 그래서 얘네는 이 둘의 혼합형이니까 소위권을 발행자가. 원리금 수치권은 누가? 투자자가. 이거 정도는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되죠. 이렇게 나오면 구별할 수 있죠. 거기 보시면 MPTS 있잖아요. 지분 채권 혼합형 MBS로 조기상환 위험이 발행기간에 이전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끝에가 S로 되어 있으면 전부 2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유동화 중개기간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유동화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리죠. 얘네는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MBB 나오죠. MBB는 모든 걸 누가? 발행자가. 그런데 투자자에게 위험을 전가한다니까 틀린 거죠. CMO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콜마어가 인정되는 상품이다 그랬으니까 걔가 답이겠죠. 5번에 가면 부동산 지분을 증권한 대표적인 상품이 주택자당 증권이라고 해놨죠. 그럼 틀리죠. 지분을 증권한 대표적인 상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분을 증권한 대표적인 상품. 이거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죠? 리치예요. 리치. 리치가 대표적인 지분금융이잖아요. 그죠? MBS가 대표적인 부채금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B가 들어간 애들은 다 부채금융이라고 그랬었죠. 백이라는 게 백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담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22번에는 답이 4번.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증권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23번에 가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이거는 수업하면서 강조했었어요. 그죠?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니까.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번에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하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토지를 뭐 해요?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해줘야겠죠. 이 보상 금액이 현금으로 40에서 한 50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현금으로 풀려가지고 이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 지금 정부가 이렇게 규제한 거 다 쓸모없어요. 정부가 지금 규제하는 거는 대출을 규제하면서 이게 지금 잡겠다는 얘기인데 현금으로 갖고 돈 오는 사람들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부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보상을 이걸로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토 보상권 있죠. 그래서 이거를 토지 지주들에게 이걸로 보상해주고 지주들은 이거를 현물 출자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는 현물 출자한 이 토지를 가지고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발생한 이익을 누구에게 지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벌써 말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23번에는 3번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토 보상권은 현물 출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놨죠. 그게 틀린 거예요. 대토 보상권도 포함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포함해 들어가는 거예요. 현물 출자 대상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대부분 현물 출자에 관한 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리치에 관한 것도 있죠.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 주식 공모, 주식 분산 이런 것도 있죠. 일반적인 거 쭉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또 작년도 그랬었어요. 문제 나왔을 때 갑자기 뭐를 물어본 거예요. 내부 통제 기준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출제자는 공부가 충실히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어디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누가? 위탁관리회사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위탁관리회사 있죠. 얘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어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한다는 건 틀린 얘기죠.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데. 뭘 직원들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누가? 자산관리회사하고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얘네들이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위탁관리라고 해서 틀리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3번에 대한 것. 이거 말고도 현물 출제할 수 있는 재산이 있죠.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회에 관한 권리 있죠. 이것도 현물 출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물 출제하는 재산가액의 평가는 간평에서 배웠던 수익환원법 있죠. 그걸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묶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24번에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가라원에 들어갈 적정한 상환대출 방식을 물어봤죠. 1번에 보면 대출 중간에 조기 상환할 때 있죠. 상환액이 제일 큰 대출 상환방식이 뭐겠어요. 그게 점증이죠. 그 다음에 대출 중간에 주택가치 대비 대출 잔액 비율이 가장 높은 대출 상환방식. 그것도 점증이죠. 대출 말기에 차입자의 소득에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대출 상환방식이 있죠. 그게 뭐다. 점증이죠. 그러니까 전부 GPM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죠. 이게 뭐 갖고 한 거냐면요. 이거 그림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차입자의 소득은 증가한다고 하정할 때 차입자의 소득 대비 원리금이 차지하는 크기 있죠. 그게 보면 원금균등이죠. 그 다음에 뭐 얘기해요. 원리금. 그 다음에 점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출 초기에는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크기는 원금균등이 제일 커요.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면 반대로 뭐가 커져요. 점증. 원리금. 원금. 이 순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시간이 경과할수록 주택 가치는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주택 가치 대비 대출 잔액이 있죠. 이렇게 우행하는 직선으로 나타나는 애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게 원금균등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겠어요. 원리금. 가장 많이 남아있는 애가 누구. 그게 점증이죠. 이거는 잔액이죠. 대출 잔액. 그림에 기초해가지고 구성이 된 거니까. 그렇죠. 유권을 아시면 쉽게 풀 수 있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원금균등하고 원리금균등하고 점증에 대한 것. 계산 문제가 유도가 됐을 때 25번 문제 있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1회차 원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얘기죠. 대부비를 기준으로 최대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담보 주택 가액이 얼마예요. 6억. 대부비를 얼마. 그럼 얼마 빌리는 거예요. 3억 6천인데. 상환방법이 원리금균등이죠. 그러면 원리금균등에서는 뭐를 구하려고 하면. 원리금을 계산하려고 하면. 융자금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저당상수를 곱해야 되죠. 융자금이 3억 6천이죠. 저당상수가 얼마예요. 0.08이죠.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880만원 나와요. 그러면 1회차 있죠. 1회차 융자금액이 얼마. 그러면 여기 원리금이 여기 나왔잖아요. 원리금에서 뭐를 빼면. 이자를 빼면.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원금이 나오죠. 그러면 이자 계산하면 3억 6천에 대한 이자가 몇 프로. 3억 6천에 대한 5%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800이죠. 그러면 2,880에서 1,800되면 남는 거 얼마. 이게 원금이죠. 그렇죠. 작년. 아,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쯤에 여러분 시험에서는 2회차의 원금과 3회차의 이자 구하라고 준 거예요. 원리금균등분할에서. 그러면 걔는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 많이 걸린 거예요. 이건 단축시켰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대로 25번에는 답이 몇 번. 그 다음에 26번에 보면 프레이트 금융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프레이트 금융이라는 것은 이 프로젝트에 기초한 자금 조달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프로젝트 사업주가 있죠. 사업주가 일단의 어떤 프로젝트 있죠. 사업권을 하나 따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신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체 신용으로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얘가 별도의 뭐를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을 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권을 일로 양도하는 거예요. 대가로 지분권이나 뭐 이런 거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넘겨주는 동시에 뭐가 분리가 돼요. 신용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신용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건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일로 넘어가면 이 프로젝트 회사에서는 이 프로젝트 예상이 되는 현금 흐름이 있죠. 이 사업성을 기초로 해서 누구한테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거나 또는 대출을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차입하더라도 프로젝트 사업주의 대차 제조표에는 부채가 기록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해 금융 효과가 있다고 그랬고 이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일로 추심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소구 금융의 성격을 띄고 있는데 근래는 제한적 소금융이라는 것은 여기서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얘도 추가로 출제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부분은 담보물을 넣든가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금융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투자자들이 가린 예들어서 투자를 하거나 돈을 뭘 하겠어요. 대출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가 대출해 줄 때는 어디에 기초한 대출이겠어요. 이 현금 흐름에 기초한 대출이에요. 현금 흐름에 기초한 여신이라는 것은 이거 보고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을 관리를 잘해야겠죠. 그래서 별도의 뭐를 설정하는 거예요. 에스크로우 계정 결제 위탁 계정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은 이 계정을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요건을 알면 26번에 대한 내용을 풀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26번에서 틀린 것 있죠. 틀린 거니까 뭐겠어요. 아니 왜 갑자기 못 들은 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뭐 그렇다고 같이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왜 정작 중요한 답을 물어봤을 때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1번에 프로젝트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요.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업주 고유의 위험과 프로젝트 위험을 분리할 필요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도 독자적인 사업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까지 같이 묻게 되면 여기에 따른 리스크와 여기에 따른 리스크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신용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회사가 부채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있죠. 부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프로젝트 회사가 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비소금융 또는 제한적 소금융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가 되고요. 사업이 실패할 때 막대한 손실로 인해서 사업 투자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적합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초기에는 유전 사업에 있었던 거예요. 유전 아시죠. 터지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돈만 끊임없이 들어가는 사업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프레이트 금융에서는 나중에 이게 현금 흐름을 준다고 했을 때 뭐로 줄 수도 있냐면 현물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소유가 터졌을 때 그죠. 만약에 100만 배럴 정도가 나온다. 매달. 그럼 그중에 30%인 30만 배럴을 가져갈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현물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죠. 왜냐하면 국제 유가는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계약 세상에서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사업성을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지니까 사업주에 대한 신용평가 없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가능해지므로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거 대출해 주거나 투자 들어가죠. 그러면 얘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관한 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분석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정보 부족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틀린 게 4번이에요. 4번. 이것도 설명한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프로젝트 회사 있죠. 이거. 이거는 기존에 투자자가 없다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초로 이루어지니까 기존의 채권자나 지분 투자자들의 위험 기피 성향에 따라 위험이 배분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신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설명했다는 얘기죠. 아니 우리가 설명한 것 갖고 낸 거지 설명 안 한 것 갖고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맞추면 좋은 문제고 틀리면 치사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표정이 우울한 거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틀렸다는 얘기죠. 만회할 수 있는 문제가 27번에 있어요. 그렇죠. 부동산 마케팅 전략 중에서 4P 믹스라고 해놨죠. 마케팅 믹스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줬죠. 제가 유판 그래서 네 가지 있다고 제가 제품이잖아요. 이게 가격 그 다음에 유통 경로 그 다음에 판매 촉진 그렇죠. 판매 촉진도 다시 네 가지로 나눠지죠. 광고 홍보 인적 판매 경품 제공 그래서 이게 판촉이라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을 강하게 뭐하는 거예요. 자극 또는 뭐하기 위한 유인하기 위한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는 촉진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요. 소비자들의 반응을 강하게 자극 또는 유인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하는 게 광고인 거예요. 광고 신제품 출시하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얘네 보면 영문 나오는 것도 있죠. 프로젝트라든가 여기 프라이스라든가 플레이스라든가 프로모션이 있죠. 영문으로 지문 배열이 있으면 그걸로 틀리게는 안 줘요. 그러니까 영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 살피는 거 무의미한 경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한번 그 영문상의 표현을 갖다가 한번 바꿔서 낸 다음에 가끔 저기 무슨 외고사 보게 되면 그걸 틀리게 구성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내요. 낼 게 뭘 말하면 하는데 영문 갖고 또 그걸 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27번에 틀린 건 뭐겠어요. 거기 보시면 2번에 고가 정책은 처음에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지만 시간이 경과에 따라 가격을 높이는 정책이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틀리죠. 고가 정책은 언제 쓸 수 있어요. 수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고객의 충성도가 높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명품 브랜드 아시죠. 특정한 브랜드를 선호하는 사람은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오르기 전에 소비를 늘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리고 제품에 차별화가 있을 때 그럴 때 고가 전략을 주로 써요. 그리고 좋은 조건에 융자를 활용하는 것도 유통 전략에 들어가죠. 중기업자나 분양 대응업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좋은 조건에 융자를 알선하는 경우. 그다음에 4번에 가면 판촉이라고 했죠. 제품의 수요를 자극하는 여러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재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우리가 얘기한다는 얘기죠. 가격 차별화 전략이 있죠. 동일한 종류의 상품 판매 가격에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가를 책정할 때 층수라든가 또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분양가를 달려둘 수 있어요. 달려둘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즘은 제품 전략 중에서 브랜드에 대한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서 제품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보게 되면 뭐 이런 브랜드들 있죠.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 브랜드로 브랜드를 만약에 바꾸려고 그러면 돈 들어가요. 브랜드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무슨 아파트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이미지가 틀려진다고요. 그리고 저게 또 지방에 가게 되면 특정한 브랜드를 선호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브랜드 물론 얘네 빼놓고 다른 일반 브랜드가 들어가면 관심이 별로 없는데 특정한 브랜드가 들어가면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은 그렇게 나타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들어가서 무조건 분양을 유도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7번에는 답이 몇 번 2번이고요. 그리고 오늘 점수가 조금 안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낙담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죠. 다음주에 만회할 기회가 있잖아요. 다음주에 안되면 그 다음주에 그죠. 아직은 시험까지 그래도 한 두 달이 있잖아요. 그죠. 두 달 도달이 있다고요. 도달 우리 저기에 앞절에 100일 이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도달로 바뀐 거예요. 그죠. 조금 빡빡하게 얘기하면 다음달이 이제 시험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음달이 아니 그거 그냥 휙 간다니까요. 그냥 시간이 그죠. 처음에 여러분들은 그게 피부에 안 와닿을 거라고요. 시간 금방 간다고 그랬을 때 그렇잖아요. 금방 가잖아요. 그죠. 벌써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아침에 그 기온이 좀 틀리지 않던가요.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아침에도 좀 덥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갑자기 서늘한 그런게 들어오는 거죠. 드디어 여러분 팔 길이가 옷의 팔 길이가 길어지면 시험장 가는 거죠. 짧아졌다가 편하게 생각하시고 자 28번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관리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죠. 관리는 거의 상식적인 선에서 줘요. 관리를 틀린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28번에는 답이 몇 번 이게 3번이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업용 부동산 있죠. 무슨 임대차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분들을 비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 매장용 부동산은 비율임대차 주거용 부동산은 총임대차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번에 보면 기간별로 정기적으로 작성될 보고서 있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산보고서 에요. 그게 1년에 두 번 보고 에요. 그건 아주 오래전에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관리 회사가 자기가 관리하는 부동산 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있죠. 그리고 소유주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매매라든가 임대차 계약의 변화는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28번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29번은 틀릴 일이 없어요. 28번은 틀리는 것도 참 어이가 없는데 29번은 틀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답은 1번이죠. 부동산 개발업의 권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때 부동산 개발은 시공을 담당한 행위를 제외해요. 그거는 건설업에서 하는 거예요. 법령에서 그런데 이게 여러분 시험이 한번 나왔다고요. 나왔는데 유관시험에서 최근에 이런 식으로 틀린 답을 유도로 했어요. 그래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3번에 보게 되면 결국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뭐를 우리에게 주는 되겠고 그 공간이 어디에 위치하는 게 적합한 지를 찾는 게 입지론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30번 문제가 있죠.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이라고 있죠.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서 가장 우리가 강조했던 게 뭐 있었어요. 그게 사업 위탁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있죠. 자 둘 중에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건요. 얘가 되는 거죠.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되죠. 여기는 여기는 신탁 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는 거죠. 자금 조달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가 하는 여기는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 위탁 방식에서 개발업자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사업 시행을 대행한다고 그러죠. 그냥 분양 대행해주는 거예요. 일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을 대행한다고 그래서 여기서의 개발업자가 자기가 건물 지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건물 짓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자금을 조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니고 얘가 다 조달을 해서 뭐를 짓는 거예요. 건물을 지었는데 얘가 분양했다는 노하우라든가 개인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줄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알아서 뭘 해주는 거예요. 개발업자는 분양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분양 대행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뭐만 받아간다. 그러니까 얘가 지분을 공유한다. 자금을 줘도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만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신탁 방식 있죠. 여기 위탁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을 때 수탁자가 있으면 위탁자는 지주가 되고요. 수탁자가 누가 돼요. 신탁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특징은 계약이 체결되면 형식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작년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게 이게 신탁의 종류가 관리 신탁 이라는 게 있고요. 처분 신탁 이 있고 담보 신탁 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 신탁 이 있다고요. 신탁 계약이 설정이 되면 소유권 관리신탁이 나왔는데 이게 갑종이 있고 을종이 있다고요. 을종이 명의신탁 갑종은 총체적인 관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도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소유권이 이전 없이 이렇게 나와서 틀리게 준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신탁 에 대한 거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틀린 걸 물어봤죠. 틀린 거니까 답이 뭐겠어요. 틀린 거니까 사본이죠. 거기에 보면 사업수답 방식의 경우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건설하고 분양이나 임대를 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수수료만 단순히 받아가는 방식 얘기가 자금을 조달해서 건설하는 이런 방식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금을 조달해서 건설하는 건 누가 토지 소유자가 건설한 다음에 분양 대행만 의뢰하는 거예요. 분양 대행만 그리고 3번에 가면 등가 교환 방식의 지주가 시공회사에 대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의 또 다른 표현을 공사비 대물변정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30번에는 답이 몇 번 자 그러면 30번까지 푸셨어요. 그죠? 예. 30번을 기준했을 때 자 18개 이상 맞았다. 18개 18개 자 16개는 만든 것 같다. 16개는 남은 것 같다. 다음 주에는 아마 될 것도 같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또 간음을 잘하셔야 되는 게 35번 정도 있죠. 그 이후로 간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간평에 대해서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은 뒤편으로 갈수록 점수를 딸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간평이 이로는 의외로 쉽게 준다고요.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간평에 대한 거. 우리가 민간투자사업방식 있죠. 31번에. 그래서 알아둬야 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BTO가 있고 BOT가 있고 아 이거는 BTL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가지 정보를 알아두시면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요중에 BTO하고 BTL이 있죠. 얘네 네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개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답을 맞추는 포인트를 준다면 얘를 줄 거라고요. 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얘에 대한 임차이 있죠. 이 단어를 갖고 따라 들어가니까 이거를 알면 구별할 수 있는데 답으로 유도한 건 얘도 답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합하물 하물터미널을 건설할 때 다 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민간이 자기가 자본을 조달해서 자기가 그 터미널 부지를 확보해서 터미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임금도 내야 되고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건 없어요. 대신에 터미널 부지의 가치가 상승하면 민간이 가지고 가는 케이스예요. 독자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TO하고 BTO가 있을 때 얘는 사전에 수요를 예측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용자로부터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니까 얼만큼의 사용량이 있는지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사전에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없죠. 임대료를 지급받으니까 얘는 주로 어디다 쓰겠어요. 사회기반시설 도로나 터널이나 항만이나 공항 이런 데 쓴다고요. 그러니까 시설 사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 사용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인천국제공항 들어가는 도로 있죠. 도로가 이 방식으로 개발한 거라고요. 이거 거기에 보면 톨게티 있죠. 거기서 사용료 받을 때 사용료가 비싸다고요. 민자고속도로니까.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몇 대가 이용하는지를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주로 대학 기숙사나 학교나 군인 아파트에 쓴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군인들에게 비싼 임대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군인 아파트 건설을 민간에게 의뢰한 다음에 그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없죠. 알아서 군인들이 다 들어오니까.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1번에 시설을 중공한 후 이렇게 되어 있죠. 중공이니까 빌드예요. 수익권을 정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을 시켰죠. 트랜스퍼겠죠. 대가로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획득하는 방식이니까 오퍼레이트가 나오는 거죠. 답은 BTO.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여기 문제를 출제할 때요. 지난번에 설명했죠. 얘네가 지문에 다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면 얘네가 지문으로 다 들어왔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박스 있죠. 박스로 BTO BTL 이렇게 박스로 문제 냈어요. 단독으로. 그 다음에는 두 개를 묶어서 냈어요. BTL하고 BTO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 니은 해갖고 두 가지.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배열이 뭐겠어요. 대개를 다 박스로 묶어서 내는 것 정도밖에 없다고요. 중요한 애들 다 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형식이. 그것만 대신에 여러분들은 얘네들을 정확하게 구별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답은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된다? 그러면 꼭 희한하게 정리가 안 된 애가 나와요. 그게 시험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걔를 죽으라고 정리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걔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는 패턴이 또 바뀌어버리는 경우죠. 그것이 안 계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를 드리면 이거 돌아가면서 다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다 낸다고요. 정리는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나올 확률이 높은 애들은 형식을 바꿔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나왔던 걸 내가 틀리더라도 정리를 해놓으면 다음번에 모의고사는 맞출 수 있다고요. 그래서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틀리면 여기서 덮으면 소용이 없고 그래서 내가 현재 몇 점을 맞았는데 몇 개를 더 맞으면 내가 원하는 60점이 넘어갈 수 있다는 그래서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야지 졸업하실 거 아니에요.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래 있고 싶어서 오래 있겠어요. 그렇죠? 본인은 떠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누가 티켓을 줘야지 떠나죠. 그렇죠? 여기 이쪽 바닥에 짐은 벌써부터 싸놓은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짐을 들고 갈 수가 있어요. 말이죠. 그래요. 제가 가지 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떠나시라는 얘기죠. 32번에 보시면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요. 순영업소득이 1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있죠. 이게 상가 기준하게 되면 하나가 뭐 할 수 있다고 했냐면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하나가 현금 수지 기초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담보 인정 비율을 하게 되면요. 상가 가치 있죠. 가치에다가 담보 인정 비율인 이거 곱하면 되죠. 상가 가치가 얼마예요? 5억 그때 거기에 보면 담보 인정 비율이 60% 이하라고 줬죠. 그러면 얼마겠어요? 3억이죠. 그래서 쓸 때 거기에 보시면 현금 수지 기초로 하게 되면요.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상수 분해 뭐가 되겠어요? 순영업소득 이 공식에 대입하는 게 계산은 더 빠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 순영업소득 얼마 줬어요? 1억 그때 거기에 보면 연간 부채 감당률이 2조 연간 자동 상수가 얼마? 0.2 2 곱하기 0.2 하면 얼마야? 0.4 1억을 0.4 나누면 2억 5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대출금이 2억 5천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로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어요.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두 가지 대출 승인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니까 작은 거로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미 대출금이 2억 5천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이거 갖고 또 헷갈려야 할 거라고요. 아니 뭔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없다는 건 보이진 않고 그죠? 2억 5천 2억 5천의 의미를 또 생각을 못하고 그러면 3억에서 2억 5천 빼야 되나? 그럼 5천은 받을 수 있나? 아무리 봐도 5천은 없고 그러다 보면 시간은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3번을 가시면요. 장래 기대수익은 큰 부동산의 가치가 현재 기도소득이 작은 부동산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 있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평가 원칙이 있죠. 그게 1번의 예측의 원칙이에요. 예측의 원칙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의 가치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나 현재 이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익보다 미래 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크기를 가지고 가치를 추기한다는 게 무슨 원칙이다. 그게 예측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나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건부지가 있죠. 만약에 도심에 그러면 도심에 건부지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죠. 나지는 건물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평가사는 얘가 더 시장성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무슨 이용을 가능하게끔 최유의 이용을 가능하게끔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가치를 판정하는 게 예측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여기 농지가 있죠. 농지를 짓게 되면 농사를 짓는 게 최유의 이용이죠. 그래서 얘를 기초로 수익이 발생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충남 연기군이었다고요. 그런데 얘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세종시로 그러면 이 농지가 뭐로 바뀌겠어요. 택지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발생하는 수익보다는 택지로 용도 변경이 돼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농지의 가치를 평가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예측의 원칙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34번에 보시게 되면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있죠. 작년에 선행이 무슨 분석이에요. 얘가 전체적인 분석이고 거시적인 분석이죠. 후행이 무슨 분석 얘가 부분 분석이자 미시적인 분석이죠. 작년에 이게 바뀐 거예요. 이거 바꿔서 틀리게 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을 물어봤죠. 틀린 걸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보면 1번에 사례자료를 동의수권 내에 인근 지역에서 구할 때는 지역 요인의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인근 지역이라는 게 뭐예요. 인근 지역이라는 게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고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고 그랬죠. 지역 요인은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에다가 기상 조건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역에 소나기가 쏟아지면 소나기 같이 맞는 지역이에요. 기상 조건도 같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례를 수집하게 되면 지역 요인 비교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상 부동산과 같은 동에 속한 지역은 인근 지역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동네에 있죠. 여기 전부 아파트가 돼 있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동에 있다고 인근 지역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시험에도 나온 거라고요. 틀린 지문으로 같은 동에 소재하고 있으면 인근 지역으로 봐야 된다면 틀리는 거예요. 인근 지역에 보면 훨씬 좁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상가 같은 경우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하고 이쪽에 매출이 틀리다고요. 거기 안에서도 잘려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도시 안에서도 같은 주거라고 그래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세는 틀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4번에는 답이 몇 번 2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표준지 공시가 나오죠. 왜 우리가 토지하게 되면 표준지가 있고 표준지의 결정 공시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국장 얘는 누구 그래서 얘가 국장이고 얘는 누가 들어가요. 시장 그래서 개에 들어가는 애들만 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표준지 공시가에 공시 기준일 있죠. 1월 1일 1월 1일 결정 공시일 있죠. 얘는 2월 말 얘는요. 5월 31일 이의신청 할 수 있죠. 누구에게 얘들에게 며칠 이내 30일 기간은 30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틀린 걸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표준지 공시가에 공시사항이 있죠. 1번 지문에 공시사항은 반드시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고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있죠. 사정보종을 감안할 필요가 없죠. 이미 공시가를 선정이 될 때 이미 사정보종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2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라는 거죠. 토지용의 증진과 지가의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한다 했을 때 지가의 변화를 유도할 수는 없어요. 공시가를 우리가 산정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답은 몇 번 이다. 3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가격공시대도는 감정평가 이론상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40문제를 드리게 되면 가격공시대에서는 한 문제 정도는 들어 올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 규칙이나 감정평가 방식이 있죠. 이런 애들도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준다는 얘기죠. 거기 36번에 보면 감정평가사 갑은 대상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가장 옳은 방법을 물어봤죠. 그랬을 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하죠. 무슨 법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토지 있죠. 토지는 무슨 법으로 공시가 기준법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리 입법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은 무슨 법으로 이거 원가법 근데 얘네 일괄해서 할 때 있죠. 일괄해서 할 때는 거래사리 입법 이에요. 그러면 왜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리 입법 쓴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한 사례는 구하기 힘들어요. 대부분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일괄해서 거래가 된 상태에서는 거래사리 입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뭐를 구하기 용이하니까 사례를. 그래서 5번은 그래서 틀렸던 얘기죠. 일괄 평가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공시가 기준법으로 평가했더니 틀리죠. 자동차 평가할 때는 거래사리 없어야 되죠. 그런데 효용가치가 없으면 해체처문가액으로 고철가격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선박이나 항공기나 건설기계나 동산이나 똑같아요. 효용가치가 없으면 해체처문가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산방식의 적용결과 시산가격의 격차가 커서 산술평균에서 최종판가격을 구했다고 하면 틀리죠. 작년 시험 문제 답이 그거였어요. 시산가격의 조정은 산술평균한 것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틀리게 준 거예요. 산술평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가중평균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익성 부동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난 1년간의 순수익이 있죠.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서 수익가격을 구했다는 게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수익성 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때 걔는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해서 구하죠. 이때 이 순수익이 있죠. 이건 미래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있죠. 미래의 수익이나 현금 이름이지 이게 지난 수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수익을 얘기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중공시점의 신축원가에서 바로 감가액을 누계액을 공제해서 적산가격 구했다고 그러죠. 틀리죠. 중공이 아니라 기준시점. 답이 몇 번? 4번이죠. 36번의 답이 4번. 뒤에 가시면 37번이 있죠. 1,2,3,4 4문제 남았어요. 여기서 관건이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24개가 돼 있다. 그러면 편한 거죠. 부담없이 풀 수 있는데 지금 몇 개가 모자르다. 4개가 모자르면 여기서부터 피 튀기는 거예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36번까지 온 시점에서 24개 이상이 된 것 같다. 24개. 36번까지 왔는데 24개는 된 것 같다. 그러면 여유있게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민법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24개가 안 나오면 그러면 초저해지죠. 민법에서 그러면 생각만큼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1차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거기에 보면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대상 부동산의 가치 구하라고 해놨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자본수익률은 8%고 자본수익률은 2%라고 줬죠. 그러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순수익을 무슨 이율로 그런데 환원 이유리 자본수익률 플러스 뭐로 자본 회수일의 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본수익률은 몇 % 주고요? 8% 그다음에 자본회수일은 얘가 10%죠. 10%니까 100분의 10이니까 0.1이죠. 여기서 구하는 수익가액이 있죠. 이 금액의 10배 개선하면 돼요. 이게 0.1일 때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연간 가능 총소득이 얼마예요? 거기에서 공실빼면 2천이죠. 영업경비가 유효총소득의 40%죠. 2천에 40%면 800 그러면 2천에서 800 빼면 이거 10배라고 했잖아요. 1억 2천 그렇죠? 요즘 나오는 게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는 거예요. 수익 그래서 37번에는 답이 몇 번? 38번에 보면 감정평가 규칙상에 용어정의로 올바른 거 물어봤죠? 그렇죠? 올바른 것이니까 답이 뭐겠어요? 답이 답은 2번은 틀렸죠? 수익환원법은 임대료가 아니라 가액을 산정하잖아요. 그렇죠? 임대료 구하는 것은 무슨 법? 그건 수익분석법. 그렇죠? 자 거기도 수익방식이 있죠? 수익방식에서 가액구환원에 있죠? 걔가 수익환원법이에요. 임대료 구환원에 있죠? 걔가 수익분석법이에요. 그래서 안 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가수환이고 임수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액구환에는 수환이고 임대료구환에는 수분이라고 이거 이렇게 해서라도 이거 가끔 물어봐요. 얘를 인식을 잘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3번에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제주도원 원가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가치발생요인이 아니라 가치형성요인이에요. 그리고 5번에 가게 되면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할 때 임목은 거래사례위원법이고요. 소경목님은 원가법 써야 되죠. 원가법. 선원의 소원은 이렇게 했잖아요. 답이 1번이라고요. 기준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있죠? 그거 우리가 구별할 때 얘기해 드린 게 뭐냐면 용어상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용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감정평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점으로 보죠. 그러면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거예요. 용어에서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용어에서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용어를 물어보는 건지 감정평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건지를 그 얘기인 거예요. 이건 용어잖아요. 그다음에 39번에 가시면 대상물건 기준점에 감가수정액 물어봤죠. 감가수정액을 구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걸 구해야 되죠. 매년에 뭐를 감가액을 매년에 감가액은요. 경제적 내용률 수분에 제주도할 원가에 1마이너스 잔가율을 곱해서 구하면 되죠. 이렇게 이게 힘드시면 제주도할 원가에서 잔존가치 빼서 계산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얘는 감가 상가액을 구할 때요. 이거는 매년에 감가액이 있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정액법은 이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예요. 경과 년수를.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중공시점이 2014년이죠. 기준점이 2019년이죠. 몇 년 경과한 거예요. 얘는 준다고요. 5년은. 그러니까 뭐만 계산하면 돼요. 매년에 감가액만. 그러면 이거 곱하면 얘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조건을 주죠. 경제적 내용의 수 몇 년. 제주도 원가 얼마. 거기 보면 제주도 원가가 2억이라고 줬잖아요. 그런데 잔가율을 몇 프로 줬어요. 그러면 원래는 1마이너스 0.1이니까 이게 0.9가 되겠죠. 2억 곱하기 0.9 하면 1억 8천 나오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주도 원가에 잔존 가치를 빼도 돼요. 제주도 원가 2억 이잖아요. 잔가율이 10%잖아요. 2억 10%면 2천이죠. 2억 에서 2천 빼면 1억 8천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1억 8천을 얼마로 나누면 돼요. 40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나요. 그럼 450 나오죠. 그러면 450 곱하기 얼마 얼마 하면 돼요. 그럼 2250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 그 다음에 40분 있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그렇죠. 틀린 것이니까 답이 뭐겠어요. 4번은 일단 맞는 표현이에요. 4번은 국장은 감정으로부터 공동주택가격 수호사 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현재 법령상 토지는 감정평가 업자가 산정하려고요. 주택이 있죠. 주택은 감정원에서 하는 거예요. 감정원인데 감정원의 명칭이 바뀌어요. 올해 12월이면 부동산원으로 바뀌어요. 걔네 역할이 지금 왜 부동산 관리원인가 하나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얘네가 그 안에 흡수가 될지 아니면 얘네가 그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감정평가업자가 산출하고요. 이거는 한국감정원에서 이거 원래는 얘네가 다 했어요. 두 개를 그런데 얘가 법을 바꿔서 주택은 얘네가 가져왔어요. 감정원에서 그래서 얘네가 데모하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일거리가 뺏긴 거잖아요. 자체가 답은 일단 3번이에요. 몇 번? 3번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토지 가격 비준표 있죠. 이거는 얘를 기초로 산정을 해요. 얘를 기초로 얘가 산정이 되죠. 그러면 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가지고 뭐를 산정할 때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때 얘를 가지고 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표준지가 만약에 100으로 비율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걔보다 우수하거나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토지 가격 비준표에 대입을 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개별 공시가에 업무범위 있죠. 업무범위 얘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 가격 비준표의 작성은 뭐를 기초로 표준지의 공시가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40번까지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다 맞았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자 30개 이상 맞은 것 같다. 30개 그렇죠. 자 60점 이상은 된 것 같다. 반은 맞은 것 같다. 반은 다음 주를 기약하겠다. 그렇죠. 그래. 자 이게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지가 다음번에는 배열이 또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주에 나오는 거는 B형이에요. B형 배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달아보는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보다 만약에 60점이 안 나와 있으면 지금보다는 성적이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아까 내가 틀렸던 파트를 보완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지만 성적이 개선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요. 자 이제 9월 오늘이 1일이죠. 9월인 경우죠. 어쨌든 간에 건강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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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